네! 예나입니다. 스테이션 제트 예나의 언박싱 미션에 실패를 해가지고 제가 원래 벌칙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예나를 이쁘게 받으셔서 선물도 주신다고 하셔서 벌칙도 받고 선물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학선물! 받으세요? 네. 쭈디엘의 선물 언박싱. 스즈는 이래 살랑하니까 선물 또 쓴다. 명복 레모네이드 질무처럼? 레모네이드 10장! 진짜요? 감사합니다. 언제든 언제든 내일도 좀! 진짜요? 아버지나! 감사합니다. 벌칙 보여주셨네? 선물 진행 중. 벌칙 가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칭 벌칙. 쭈디. 쭈디엘의 벌칙 언박싱. 압박된 퀴즈를 통과하지 못한 쭈디. 소송 실험 환자를 돌파한 갓팅고 스마트폰 이베속 댄스. 스마트폰 이베속 댄스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보자. 소송 실험را.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번도 해본 적은 편안이 되어야되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팩트 neighboring을 맞게 되dings?